자 명절 보겠습니다. 기사, 임신, 갑인, 무진. 이로 출신에 관한 명절죠. 보시면 인신사진.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에 태어났죠. 가을에 태어난 간목인데 득지했고 등록 못했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 임수가 도와주고 있긴 하죠. 자 간목 생어 맹추. 신월에 태어났고 간목이 7살 당령. 7살 당령. 여기서 7살이 당령했다는 것은 신금이니까 간목 입장에서 신금은 7살이죠. 7살이 당령을 했고 사화. 사화가 수생목으로 식신이죠. 사화 식신 탐생 기토. 이 사화가 화생토로 기토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의 강화죠. 그래서 탐한다. 사화 식신이 기토를 생하려고 탐한다. 그래서 망극신금. 그래서 화극금으로 이 신금을 극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화가 기토를 화생토로 생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탐합기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다. 망극신금. 신금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겸지. 게다가 무기병투. 무토와 기토가 두 개가 투관이 되어 있다. 파인생살. 인성을 파괴하고 7살을 생겨준다. 인성은 수죠. 그래서 게다가 무토, 기토가 토국수로 수를 제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감목 입장에서 자기를 생겨주는 임수를 토국수로 제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토가 토생금으로 7살을 생겨주죠. 인성을 파괴하고 7살을 생겨주니 이치조업 난보. 그러한 까닭에 조상의 업. 조상으로 또 물려받은 업을 난보. 보호하기가 없다.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지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독서 불계. 공부도 서양 불계. 책의 향기도 계속되지 못했다. 즉 공부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희기추수통원. 반가운 것은 가을에 수가 통원했다. 뿌리를 두고 있다. 일자노강. 간목이 입목 위에 있으니까 노강에 앉아있고. 명, 수, 우, 국. 분명하게 충하고 극하긴 하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하게 충과 극이 있으니 겉으로는 분명하게는 비록 물, 해용, 칠, 우, 극. 그래서 충하고 극이 있으나 암. 속으로는. 암암리에는 각. 오히려 상생. 오히려 상생의 관계이다. 유. 어디어디로부터. 유. 부서 출신. 부서의 출신이다. 부서가 뭐냐면 어떤 벼슬 이름 같아요. 그래서 부서 출신이고 지정묘 병인 운회. 정묘와 이병인 운회. 부신 재살. 신을 도와주고. 임묘가 있으니까 감옥에게 도와주고 있죠. 부신 재살. 그리고 정화가 화극이 있으니까 화극금으로 신금을 제압을 해주죠. 그래서 지지의 임묘가 목으로서 감옥을 생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병화나 정화는 화극금으로 질살을 제압을 해주니 사지 관찰. 관찰이 관찰서까지 올랐다. 이제 정묘 병인 되어올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때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명조 보겠습니다. 자, 을묘 병술 경호. 경호, 병술, 을묘 정축. 자, 을묘가 을목이 술월에 태어났으면 가을에 태어났죠. 개축. 자, 보면은 을묘 일원, 생어 개추, 을묘 일주가 추계, 가을에, 신월에, 술월에 태어났다. 병정, 병투, 병화와 정화와 이 병화가 양쪽에 다 투관이 되어서 통근하고 있다. 오화가 있고 술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뿌리가 될 수 있어요. 병화나 정화가. 그리고 오행, 무수. 수가 없다. 수가 없어서 수국화로 병정을 극을 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경금, 치지, 불론. 경금은 보니까 여기서 아무 역할이 없어요. 나홀로 화에 둘러싸여 있어서 별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쓸 용무 같기 때문에 경금, 치지, 불론. 경금은 그냥 놔두고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최희, 가장 반가운 것은 재성, 귀고. 자, 재성은 을목 입장에서 먹국토죠. 자, 토, 술토, 축토 이런 거죠. 가장 반가운 것은 재성이 귀고, 고로 돌아간 것이다. 그 다음에 목화통이, 목화가, 목과 화기가 통하여 빛나고 있다. 그래서 환하게 비치고 있고 성, 효우. 성품은 효성스럽고 위해스럽다. 그 다음에 우돈행의, 그래서 더욱 돈독한 행동이 마땅하다. 유, 부서 출신. 역시 여기도 부서 출신이네요. 부서 출신에서 사지주목, 주목까지 올라갔다. 기, 불리, 어, 서양자. 그 서양, 그 책의 향기에 불리한 것은, 즉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은 경금, 통근, 재축냐라. 경금이, 경금이, 재축. 이 축토에, 축토에 통근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명절을 보겠습니다. 기축, 경호, 무신, 개해. 자, 무토일주가 5월에 태어났어요. 5월에. 해, 신, 추, 무, 경, 기, 개. 자, 무토생은 5월. 5월에 태어났고, 인성병령. 자, 인성이 화생토로, 인성이 병령, 울령을 잡고 있죠. 시봉, 개해. 시와, 시에서 개해의, 개와 해수를 만나고 있다. 정, 일원, 듣기, 우, 재성야라. 이것이 바로, 뭐다? 일주가 기를 넣고, 기를 넣고. 단, 금기, 태황. 다만, 금의 기운이 태황하다. 경금, 신금. 이게 또 이게, 경금이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신금이 태황하다. 우, 연지, 습토. 연지의 축토가 습토죠. 그래서 해와 생금. 화생토로 불빛을 흐르게 하고, 금을 생활할 수 있다. 일원, 반약. 일원이 오히려 약하다. 일주가. 그런 즉, 인수암상. 인수가 암암리에 상처를 입고 있다. 서양, 난수. 책을, 책의 향기가 이루기 어렵다니까 공부로 성과내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연납주신. 그래서 이 벼슬을 돈을 주고 샀고. 지, 병인, 정묘운의 목화죠. 병인, 정묘운의 목조, 화세. 목이 화의 세력에 따라가버리니 생화불패, 생화고 화함이 이루어짐이 없다. 그래서 사지황당. 황당이라는 벼슬에 이루었고. 희, 기, 오하. 반가운 것은 그 오하가 진신, 드경. 진신으로서 드경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인, 사람, 대미, 충, 후. 충성스럽고 후덕하고. 그 다음에 화, 원화하고 평, 평화로웠다. 후운, 나중에 그 운이 을축. 을축운이면, 자, 일대정 을축운으로 바뀌니. 해와, 생금, 블록. 그래서 화를 어둡게 하고, 금을 생해서, 블록. 죽고 말았다. 을축대운의 축토가, 불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오하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금을 생해서, 금을 생하고, 그래서 죽고 말았다. 이런 사조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